이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내려갔어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가치물룡목은요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한전선이 오늘 시장 영향이었죠 사실은 시장 영향에 따라서 반등을 같이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약간은 시장이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가줬다가 빠지면 같이 빠지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에 들락날락 사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시장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전선 역시 시장이랑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풍력발전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죠 슬슬 나오긴 하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강합니다 바이오 쪽이 강하고 전선 쪽 그러니까 전선 업계의 1위 점유율이 제가 말씀드렸던 LS전선의 1위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대한전선이다 그래서 LS전선이 한 두 배 더 많아요 외출이 두 배 더 많은데 거의 약간 과점 느낌이죠 과점 느낌인데 어쨌든 대한전선도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열심히 따라가라고 주주분들께서는 응원을 해야겠죠 2030년 세계 해상풍력 발전이 235기가와트로 성장을 할 것이다 풍력 설치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상풍력 말씀드렸던 게 해상풍력은 전선주들 뿐만 아니라 조선주들 그리고 또 건설주들까지도 수혜를 또 받아볼 수 있다 라는 부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윈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2040년에는 두 배 2050년에는 네 배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이라든지 삼성중공업 등 수주 기대감을 늘릴 수 있다 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많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실 육지와 바다와의 에너지 전선을 연결하는 해적 케이블 엄청 두껍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구리선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럽과 아시아가 전세계 해상풍력 발전 주요 시장으로 꼽힌다 영국, 독일, 중국, 덴마크, 벨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뭐 덴마크, 벨기에, 독일, 영국, 중국 보면은 어느 정도 느낌이 좀 다르죠 느낌이라기보다는 바다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국가죠 독일은 이제 위로 있죠 함부로 그쪽으로 있고 벨기에도 유럽에 영국, 여기가 영국이죠 영국이면은 네덜란드시, 벨기에 이렇게 바다랑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벨기에 갔다 왔거든요 다 갔다 왔어요 중국 벨기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해상풍력에 대해서 이제 심재생 에너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또 몰랐던 내용은 사실 아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에 과거라고 하면 너무 멀고 최근에 계속 이 은행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좀 멈춰졌습니다 멈춰졌는데 제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조금 보니까 지금 이 대한전선의 총 수량 상장 수량이 한 8억 주 정도 돼요 8억 주 근데 여기서 40%가 대주주거든요 그럼 한 3.4억 주가 대주주에요 그럼 남은 거는 얼맙니까? 3.4 빼면은 4.6 되죠 4.6인데 또 우리 사주에서 800만 주 빼면은 한 3.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보면은 5억 정도 돼요 5억 정도 5억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뺄 거 빼고 최대 뭐 뺄 거 빼고 하면은 3.9주 정도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5억 주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5억 주 정도로 보면은 근데 여기 기존 채권단이 14% 정도 갖고 있었죠 그래서 14% 정도 보면은 1억 2천만 주 1억 2천만 주인데 은행이 오늘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한 4천만 주 던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은 게 한 7천만 주 정도 남아요 7천만 주 제가 조금 계산은 틀릴 수 있는데 대략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9에서 10% 정도 돼요 9% 정도 되겠죠 전체 물량을 8억 주라고 보면은 9% 정도 남아있어요 7천만 주 7천만 주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가봐야 되겠습니다 뭐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직접 매도를 하겠다 넘겨받는 거를 뭐 어느 정도 좀 불발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한 지금 현재 전산 7천만 주 정도 남았다 이것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200만 주 한 번에 투둑 튀어나오고 찔찔찔찔찔 던진 적이 사실 걔네들이 계속 던졌죠 엄청나게 던지고 던지고 했었는데 이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내려갔어요 이 매도 압박이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 대한전산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충분하거든요 사실 유동성 재고를 위해서 공매도를 뭐 시장 조성자들이 뭐 호가를 채워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대한전산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대한전산에 맞지는 않고 뭐 추가적으로 뭐 음? 공매도 수량도 수량이 많은 걸 뿐이지 매매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뭔가 리스크다 리스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뭐 은행이 뜬금없이 폭탄 물량 던진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은행이 좀 잠잠한 거 보면은 이들도 약간 좀 그래도 어차피 파는 거 조금 반등할 때 파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등 타이밍에 맞춰서 과연 은행의 물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의깊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은행 애들이 마지막으로 팔았던 게 2840 고가 찍었을 때 여명 이날이었거든요 이것들도 싸게 파기 싫은 거죠 지금 여기가 마지막 매도였어요 지금 은행이 그러니까 얘네들도 좀 반등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반등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행이 물량을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지 기관들도 연이어서 매수를 해주는지 그걸 보면서 매매 타이밍 비중관리 혹은 뭐 일부 정리 혹은 추가 매수 그런 타이밍을 잡아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쨌든 실적 시즌이 끝났죠 거의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시 한번 테마장세예요 뭐 지금 핫한 거 보면 홍준표 아저씨 테마 정치 테마자 홍준표 뭐 백신 코로나 치료제 또 뭐 있습니까 등등 등등 이런 애들이 지금 가장 세요 바이오 쪽이 지금 가장 쎕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친환경 수소 태양광 풍력 이런 친구들은 조금은 소외받는 모습인데 언제라도 수소 태양광 풍력 이런 친구들은 사실 언제라도 한 번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매 타이밍 너무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시간을 매몰시켜 버려라 이런 말씀을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뭐 약간 뭐 손 쓸 수 없는 가격 구간이다 혹은 뭐 정말 비중이 너무 너무 높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손 쓸 수 없을 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더 손 쓸 수 없게 되면 완전 그냥 시간 자금 다 매몰되기 때문에 내가 비중 관리를 잘 해왔다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비중이 과하다 하시는 분들은 반등 타이밍이 무조건 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친환경 섹터가 수혜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근데 오늘 뭐 아침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600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 그리고 미국도 어 10년 동안에 가장 큰 예산 집행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과연 이 해상풍력 크게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대한전선 역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한번 보시는게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뭐 LS 전선 또 LS 네트웍스도 있지 않습니까 아 네 LS 일렉트 열심히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또 대한전선도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좀 그래도 오랜만에 반등장이었는데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최근에 주력주 분할 매수 타이밍 잡아보고 있고 단기 매매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4일 정도 안에 지금 한 12개 13개 종목 정도 청산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런 시장에서도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주력주 분할하면서 좋은 종목들이 싸게 시세분출 나오기 전에 매수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수익 빠른 회전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8월 이벤트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120만원 한달에 10만원 꼴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8월 안으로 이벤트 활용하셔가지고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방송반 5일동안 체험 기회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타격적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장도 어렵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44-1873 회사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친구추가 HBTV 1000사로 친구추가하신 다음에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저희 관리팀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한번 문의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